Q. 지수의 장도용 카메라 저희는 지금 현재 시각 현재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지수라고 합니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개소원 19살 Q. 고고라인입니다 Q. 고고라인입니다 저희가 Q. 고고라인입니다 저희가 Q. 고고라인입니다 Q. 고고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저의 장도용 카메라가 시작되겠습니다 Q. 고고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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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머리 다 말렸어요 어때요? 뽀송뽀송해졌습니다 네 여기는 제 침실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잘자요 바이바이 제 꿈 꾸세요 꼭 제 꿈 꿔야 돼요 바이바이 뽀송뽀송 사랑해요